굉장히 선하고 모든 여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남자, 훈남의 대명사였는데 뱀파이어 검사라는 작품 이후 계속 어떻게 보면 악역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원래는 처음에 약간 좀 여리여리하고 또 착한 항상 그러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가 나온 화면을 딱 봤는데 그때 아마 무슨 본부장 역할이었나 봐요 양복을 이렇게 형 딱 입고 있는데 제 모습을 제가 딱 봤는데 와 애송이가 양복만 입고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내 연기력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는 멜로를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는 좀 강인한 캐릭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검사 역할도 많이 하고 지금은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더 많이 함으로써 배우는 점도 많고 더 그런 걸 했을 때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 없잖아요 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정훈이가 이제 대화드라마나 이런 큰 사극에 왕건 이런 거 그런 이제 주인공을 한번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그 팀을 한번 쫙 끌고 가는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그런 힘을 한번 느껴보면 또 훨씬 더 큰 배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혹시 우리 인생 수출을 보고 있는 많은 드라마 PD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연장훈을 강력 추천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멜로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 이제는 멜로에 대한 욕심을 버린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멜로를 하고 싶은 건지 버리지는 않죠 아마 버리는 배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는 굉장히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청자분들은 옛날과 달리 너무 많은 걸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중년의 멜로가 됐건 아니면 정말 아기들의 멜로가 됐건 그 수많은 멜로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더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어찌 됐든 이제 진짜 남자 배우의 멜로 연기는 요정도 나이가 돼야 나오는 거고 형 이정도 나이 때 뭐 했어요? 하임 했으니? 아 그 안에서도 멜로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럼 뭐 하임드레 아 아네 야 근데 현재 씨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를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나중에 방송을 한가희 씨가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어차피 얘기한 거 두 개로 따놓죠? 아냐아냐 두 개 말고 한 한 시간만 연장하자 한 시간만 자 현재 시각 새벽 3시 50분 제가 방송 본 게 12시 15분 이렇게 눈치가 없네요 제가 너는 근데 너 시계가 없잖아 거짓말이잖아 너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봐 형 걸로 봤는데 12시 15분이었어요 제가 눈치가 이렇게 없네요 아니 근데 늦은 시각에 이렇게 잇따라는 게 참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좋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 같아요 조금 졸려요 네 일찍 자버릇을 일찍 자버릇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지만 참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 어땠어요? 정훈이가 형 같이 가실래요? 어 그럼? 당연하지?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아주 편안했고 정훈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즐겁고 아무튼 뭐 저희가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좀 더 편안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 세윤이 오늘 첫 번째 세윤이가 세윤이가 끝내라 그냥 그냥 마무리 멋있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볼목상투전 볼목상투전 아유 그래도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 두 분 오셔서 가평에서 특별 세트 만들어놓고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우리 가평에서 함께한 시간 사실 제 작품이 많이 들었거든 배 위에 세트 만들어놓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봐 지금 아우 볼미가 나와 형이 이제 가오리, 가오리 지금 예약해놨거든요. 가오리. 가오리. 가오리.